아차산 자영보고, 너와 나의 중성으로! 저희 3화 콘텐츠는 중산! 중산야 왜 메이크업 됐어? 그거 왜 안 했어? 등산한다고? 등산 콘텐츠 땀 흘리는 거 아니야? 아차산은 마실이지 아차 싶으면 도착한 데도 아차산이야 아니야! 만만하게 봤다가 아차 하는 게 아차산이야 내가 오늘 한숨 가르쳐줄게 오늘 이게 기본 착장인데 이거는 학교 운동회를 가는지 축구하러 가는지, 운동하는지 모르니까 봤잖아, 여기 지나가는 어르신분들 율수는 또 율정 있게 입어야지 무거워 아, 여기 조금... 여기 찐이다 여기 찐이야 이런 걸 뭘 씻으라고 하는구나 어, 괜찮아, 나 오늘 화장도 안 했는데 쓰면 되겠다 여기 두께를 풀고 어 부인처럼 여기 아,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네요 머리에도 쓰고 이런 게 없네 좀 가벼운 거 와... 저에게 맞는 러블리한 썬블럭 마스크를 골라주셨고요 오빠는 안 해도 돼? 나는... 벚꽃이 뒤지는 중 벚꽃이 뒤지는 중 벚꽃이 뒤지는 중 벚꽃이 뒤지는 중 등산할 땐 역시 패더란가? 벚꽃이 뒤지는 중 등산은 역시 패더란가? 벚꽃이 뒤지는 중 장갑, 포티 장갑 아, 깔맞춤으로 가자 아, 깔맞춤 으흠흠 오빠가 골라준 건 전부 다 핑크색이예요 이런 거 쉬어 아, 이거 내 스타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무 예쁘다, 봐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연쌍 케이블스 스포우 아, 또 그런 거... 핑크색 없냐? 핑크색? 웃음 야, 아씨 나도 보다 이렇게 핑크색이라고? 잠깐만, 이거까지 해줘야 완성 야! 스마트폰 터치! 이야! 이야! 스마트폰 터치! 와 장난 아닌데? 아 너무 예쁘다! 이번 활동 중에 제일 예쁘다 생산을 하러 가봅시다 레츠고! 가볍게 몸 풀어줘야지 야 고양이가 저기 앉아있냐? 뭐하러 왔냉? 이러면 또 진짜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오 institutus 똑같이 맞춰 이거 응 난미력을 높이기 위해 체천험 가서 하하 psycheня 해보자 벌써 힘든 거 아니지? 아 너무 힘 distributed 시작도 안 했어 열받다 왜 해? 알았어 알았어 간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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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어? 약간 이런 샷 따보고 싶은데 방금 앉으셔서 그 위로 이렇게 가는 샷 하나. 바로 누우셨어. 바로 누우셨어. 호취. 호취. 등산로 이용 시 안전 수치 꼭 지켜주세요. 혼자보다는 둘.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 어둡기 전에 사산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아, 이 돌길로 가야죠, 돌길로. 이야, 등산은 돌길이지. 그러려고 스틱 찬 거 아니었어? 영화 촬영이에요? 네. 부산에 간다. 자, 사냥 영화? 네. 자, 영영은요? 아니에요. 박회멘탈이에요. 네. 네. KBS 온화로방이에요. 아, 괜찮다, 괜찮다. 아, 여기 약간 가파른 곳처럼 넘쳐주실 수 있어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유성자가와 혼자보다는 둘. 으악.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만해. 조금 더 해야 하는데요? 자 또 읽을 꼴이 나왔다 산악 자전거 이용 시 유의사 등산객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멈추거나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아직 갈 길이 멀다 뭐야 왜 이렇게 급격히 말이 줄어들니 굉장히 말이 줄었어 박동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뵙는데 어제 밤 보이셨어요? 어제 보셨어요? 재밌게 하시던데 TBS 오늘의 밤 감사합니다 지팡이도 없이 위험하세요 네 네 우와 지현아 네 네 인생은 이렇게 계속 예측할 수가 없어 이 돌풀처럼 응? 너가 아무리 힘든 날이 있어도 계속 힘들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에 적응을 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응? 뭐라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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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따라가기가 벅차다 어디 물이 있다 먹고 싶지 여기까지 올라와 왔어 물 물 바다 먹어 아 아 아직 3분밖에 안 왔어. 3분밖에. 3분밖에 안 왔어. 무슨 소리야? 다 온 거 아니야?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어쩔 수 있어. 여기 정상인 척 하면서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구도가 안 나오나?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서 정상인 척 갈 만한 스포츠를 찾아보자. 야, 여기 괜찮은데? 정상! 도착! 정상이 공기가 다르다. 너무 고지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없고. 맞아요. 우리가 정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도착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앞으로도 계속 정상길을 걷는 악뮤가 되기를 희망하며 모두의 남을 보는데 야호 한 번 외치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린 할 수 있다. 정상에 도달할 수 있어. 하산이 더 조심하단 말이야. 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사장님, 저희 순두부하고 오삼불고기 주세요. 너의 인생의 몇 번째 등산이니? 얼마 만에 등산이야? 몇 년 만에 등산이야? 이때. 그때. 그때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 그땐 날 따람쥐처럼 뛰어다니. 그때 날 따람쥐였지. 이게 삶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뻔뻔하네. 예전처럼 가볍지가 않다. 삶의 무게를 좀 덜어보는 건 어때? 삶의 무게? 어떻게 더운지 잘 모르겠어. 매번 산에 올라가서 분출하는 거야. 나 분출할 게 없는데? 스트레스 받잖아. 요즘 안 봐.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만큼 내가 만들어주고 그거를 분출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제가 침이 흐릴 것 같으니까 기다려 봐. 역시 등산 후에는 근데 난 밥이야. 근데 이 작가님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잘 될 줄 아셨습니까? 예. 다 생각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잖아. 나도 생각해야 하는 거 해. 가끔.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 거? 나는 있어. 뭐? 몽골 가서 말차려. 난매력에 도움이 될까? 옛날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엄청 우애가 좋잖아.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하면서 난매력을 끌어올리는 거야. 난 캠핑도 좋을 것 같아. 난 캠핑할 거면 진짜 캠핑. 이렇게 하면 불이 더 잘 피워지는구나. 그렇게 원시적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밤섬 앞에서 많이 살았잖아. 밤섬에 가고 싶어. 허가 받고 밤섬 홍보대사 하자. 밤섬 홍보대사를 시켜주면 좋긴 하겠다. 남매분들 연예인 남매분들도 있잖아. 여동생들 대 오빠들 말싸움? 나 성을 왜 안 해? 싸움이 아니라 토론이지. 토론? 무슨 토론? 나한테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 말아줄래? 그 의견 내는 거지, 언니? 왜 해. 그만 써야지. 그러든가. 모든 남매의 모든 해를 사용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남매력이 좀 올라간 거 같아? 오늘은 등대 좀 올라간 거 같아. 어느덧. 오늘은 등산하면서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을 했어. 같이 가기 시작했다가 따로 뒀다가 결국엔 다시 같이 되는 자주 가야겠네, 등산. 응? 자주 가야겠어. 고생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 하면서 끝내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 된 날을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저 builds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한 번 볼게요. 하트 맞으면서. 하트요? 아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